서울신림동 월세 18만원짜리 원룸 구경해보겠습니다. 신림동 중 언덕이 엄청 심하여 차가 올라가기 힘들어할 정도인데 길에 열선이 깔려있어서 눈 후 날에 괜찮다 하지만 평상시에도 다니기 상당히 힘든 그런 지역입니다. 집 옆에 동산에서 보면 여의도까지 보이고 뒤에는 관악산과 삼성산으로 이어지는 산길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를 보니 반지하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방들은 바닥층이라고 해서 관리를 잘 못해주면 곰팡각 행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채광이나 바닥층이라는 이유로 습하기 때문이죠. 요새 플랫폼에 허위광고를 너무 심하게 해서 현실적인 금액대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위로같은 복도를 지나니 방이 나오네요. 반지하는 아니지만 1층 바닥층 4.5평 풀옵션 원룸입니다. 도배와 장판을 새로 했고 습한 느낌은 딱히 없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인데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지만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청소만 잘하면 되겠네요.